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뵀어야 됐는데 못 뵀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등록면허세까지 정리해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재산세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우리 재산세 부분 시험주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3문제 정도, 적게 나오면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부분도 다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기출 지문에서 거의 반복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출 지문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풀고 계시는 예상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죠. 대표 유형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과세 대상으로 한대요. 즉,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서 보니까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이 들어가네요. 선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항공기는 들어갑니다. 기계장비는 안 들어가죠? 차량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시험지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주택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문제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따로 과세가 되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우리 지금 재산세 과세 기간이 어제까지였죠? 세금 내셨어요? 고지서는 보셨어요? 안 나왔어요? 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고지서는... 아, 팩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자, 3번에 봤더니 주택으로 본대요. 50% 이상이면. 자,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 무슨 문제? 겸용주택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주택 면적을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때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주택 외읍 부분이 들어가 있구나. 자, 그때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보려면 앞에 전제 조건은요. 1, 9가 돼야죠. 1, 동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층의 건물이 아니라 단층짜리 건물일 때만 우리가 50% 이상 여부의 면적을 판단하더라. 여러 층의 면적일 때, 즉 동의 면적일 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굉장히 지문이 길죠? 자,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종합합상 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속 토지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단어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이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뭘로 보시면 되느냐?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시면 돼요. 나대지니까 비삼용 토지가 되죠? 비삼용 토지는 무슨 토지로 본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면적이 전체 얼마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겸용주택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뭘로 가야 돼요? 전부 주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뭘 받지 않았다면? 허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뭘 받지 않았다면? 승인받지 않은 부분이 50% 이상이다. 그때는 그 건축물 전체는 뭘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토지는 뭘로 간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단층짜리 건물이 있더라. 그런데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상가로 쓰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또는 창고로 쓰고 있더라. 그런데 주거 면적이 60%고 상가 면적이 40%더라. 이게 1, 9의 건물이었을 때. 그러면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니까 전부 뭘로 봐야 돼요? 전부 주택으로 봐야죠. 그런데 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뭘 받지 않았다면? 허가받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걸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요. 주택으로 안 보니까 전체가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이 없는 걸로 가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면적이 50% 이상이면 이 토지를 판단할 때는 아예 건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요. 건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니까 나대지로 봐서 이건 무슨 토지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시험재산은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택 면적을 넓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그랬죠? 주택일 때하고 주택이 아닐 때하고 어느 게 더 세금이 쌀까? 재산세가. 그래요. 주택일 때가 세금이 더 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택이 세금이 싸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주거 면적을 50% 이상 넓혔다. 즉, 다시 말해서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뭘로 봐준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봐준다 그러니까 주거 면적을 허가도 안 받고 몇 프로 이상 늘린 거예요? 50% 이상 늘린 거예요. 그건 인정 못하겠다 이 소리죠. 잘 기억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대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려면 전제조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죠? 첫 번째는. 그렇죠. 일시적이거나 또는. 그렇죠? 허가 받지 아니하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을 때. 이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 현황 문제라고 그랬어요. 현황 문제. 소유자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라.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라. 이 문제와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라. 이 문제.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지금 소유자를 물어보는 문제고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고 현황.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건 상태. 물건 상태. 그러니까 이 현황은 이 물건을 지금 물건 상태를 뭘로 볼 거냐. 등기부라든지 등재부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 있는 상태로 볼 거냐. 아니면 실제 상태로 볼 거냐. 당연히 이 소유자는 사람을 보는 거고. 사람을. 그래서 현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느냐.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느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원칙은 누가 납세 문자.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문자입니다. 다만 이 달라진 사실을 뭐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신고하지 않아서 누구를 모른다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면. 모른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공부상 소유자한테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뒤에 가서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소유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런데 이건 물건 상태죠. 그랬을 때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무슨 현황에 따라서. 당연히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더라. 다만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허가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 재산세 부담이 어떻게 됐다면. 낮아졌다면. 또는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일시적이라면. 그렇죠. 이 단소 조항이 붙었다. 그럴 때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무슨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뭐합니다. 그렇죠.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 거죠.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떤 상태로 부과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 얘는 사람을 물어보는 문제고. 늘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나왔을 때. 부과한다. 무슨 상태로 부과할 거냐. 공부상 상태로 부과할 것이다.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러면 공부상이 나오려면 앞에가 무슨 단사가 붙어야 돼요. 허가받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거나 또는 사실상으로 사용한 게 일시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그럴 때는 사실상이 아닌 무슨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그런데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에 관련된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지금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 주체가 누구냐. 취득세는요. 그렇죠.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되는 거죠. 과세 주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도구세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다. 그때 취득세는요? 보통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보통세죠? 재산세는? 보통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세금은 전부 다 무슨 세금? 보통세입니다. 우리 목적세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개 있습니다. 국세에 당하는 목적세 세 개. 앞자만 따서 교, 교,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그다음에 지방세에 당하는 목적세 두 개. 지지. 지지가 뭐예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제발. 그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다? 원칙이. 취득당식가액이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당식가액입니다.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만. 연부금액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취득당식가액은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가인정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현금지출이 있는 거래는 전부 다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니까 유상취득이든 원시취득이든 간주취득이든 전부 현금지출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 현금지출이 없는 무상취득이거나 또는 교환 같은 경우는 시가인정액. 그런데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었으면 그때는 뭘로 가고?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연부취득일 때만 뭘로 간다? 연부금액으로 간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냐? 당연히 등록당시가액입니다. 그리고 이때 등록당시가액은 납세자 보고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신고된 금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 경우. 네 가지가 있었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그냥 무슨 당식가액? 취득당식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감가상각이나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변경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가라? 변경된 가액으로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배웠던 부분.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다? 그렇죠.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이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그 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취득세니까 당연히 어느 시점? 취득당시고 등록면허세니까. 등록당시고 재산세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이 그거. 그때 이 재산가액은 무조건 뭘로만 계산한다? 그렇죠.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만 계산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60%나 7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재산세 과세표준이죠. 거기에 이제 곱할 세율이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비례세, 누진세 다 있다? 아니죠? 비례세는 있지만 누진구조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례세가 2.3%짜리가 있고 2.8%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죠. 총 5개죠? 그래서 전부 비례세. 비례세이면서 정률세.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유상일 때는 몇 프로?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38광땡에서 2.3, 2.8. 증여일 때는 815광복에서 2.8, 3.5. 분할은 2.3. 원시는 2.8. 단,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만 계산한다. 그때 계산식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취득당식 가야겠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3을 뺀다. 그리고 최소 금액은 최소 비율은 1%. 최대 비율은 3%. 그때 최소 최고는 금액이 6억이냐 9억이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진구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다 비례세 구조죠?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면 몇 프로? 0.2% 소유권일 때는 그 원인에 따라서 0.8%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말소등기는 6천 원이고 말소등기는 6천 원이고 재산세는 비례세 구조와 누진세 구조가 있다 없다? 그렇죠? 둘 다 있다. 그래서 비례세 구조는 0.07%부터 시작을 해서 0.07%, 0.2%, 0.25%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4%짜리, 5%짜리까지 나오죠. 최소 세율이. 그 다음에 누진세는 몇 단계? 그 다음에 누진세는 몇 단계? 3단계짜리가 있고 4단계짜리가 있죠? 3단계는 토지입니다. 합산대상 토지. 그래서 별도 합산 또는 종합 합산. 그 다음에 주택은 무조건 몇 단계? 4단계 누진세가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있다 없다? 없죠? 물납제도 없고 납부유예제도 없어요. 등록면허세 분할납부제도 없고 물납제도 없고 납부유예 없죠. 재산세는 분할납부제도 얼마?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3개월입니다. 250만 원 초과 3개월이고. 물납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천만 원 초과죠? 천만 원 초과 무엇으로? 관할 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관할 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납부유예제도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초과? 100만 원 초과. 여기는 100만 원 초과.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자한테만. 1세대 1주택자한테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비교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서로 특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교정리가 돼야 실제 시험 문제에서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랑 문제를 많이 섞어서 내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종합부동산세하고 많이 섞어서 문제를 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학교론에서 세금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보유세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비교하는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유 관련해서 세금 쪽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아시겠죠? 우리 세법은 전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